아.. 마지막 미션.. 딱 그 마지막 미션 느낌 나네 총이 왜 이래 권총을 왜 들고 있어 아.. 이 아이도 굉장히 많을 것 같다 굉장히 힘든 미션이 될 것 같은데 계속 붙이셨다니 판자 시력이 있어? 이거라먹어 뭐야.. 아 우리편이야? 애들좀 죽여봐 너무 몰려나오잖아 폭탄 날라왔다 여기 뚫렸네? 옆길로 이동합니다 내가 옆길로 있는거 왔어 그래? 왼쪽으로 왼쪽으로 둘러싸졌다 위치하졌다 야 이거 먹어 뭐야 폭 뭐야 아아아아 널 살려주시 여려봐 멀어.. 애들이 좀 멀어가지고 저기는 뭐 애들이 알아서 밀겠지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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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기가 절.. 애들이 저렇게 막는데 저걸 그냥 무시하고 지나가는게 시발 탄 주워가야되는데 여깄다 오케이 좋았어 여기 뭐지? 길이 있네 야 거기까지 나 못갈거같은디 뛰면 갈수 있을까? 열어봐 여기 위에 있어구나 폭 던졌는데 지금 아 내 뒤에 던졌구나 씨 아이씨 어 샛! 야 난 니 따라갔는데 뒤에서 내 뒤에 있었냐 여기 어디야 여기 어디야 나 아까 나 구해준대 어 폭 좀 깔아가지고 가졌다 아이씨 눕겠다 눕겠다 붙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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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밀었어? 잘했어 뭐야 밀었어 뭐야 이 자식 아 우리편이네 아이씨 우리편이야 우리편 죽여 행복해도 다 죽이네 응 아이씨 여기 안에 안에 저기있는데 있다 이렇게 찾았다 기바 있어? 좋아 카드 난 위로 올라갈게 응 휴가 괭하란건 나갔다 무슨 파악 내가 왜... 여긴 환자가 있어 저..봐. 그..어터 쏘우네 어디있지? 잡았어. 어? 순하다. 땡큐. 좋았어. 오오오오오. 대구경인데? 오! 쏘운 느낌 너무 좋아. 어떡해. 장전. 근데 25발이 끝이네. 아이씨. 아껴 써야겠다. 어? 어디갔어. 아이고. 맞추기 힘들다. 아. 여기에도 많구나. 오케이. 전진해야 될 것 같은데? 이거 계속 나온다. 뒤에 뒤에 뒤에. 문 열렸어. 어디? 내 뒤에. 문 열렸어. 여기. 여기 모여있네. 들어갑시다. 하얀 망설이 있는 것 같은데? 방금? 아니였나? 하얀 망설이 있는데 잡았어. 잡았어? 네. 한 마리 더 있는데. 한 마리 봤어. 병? 진짜 어지간히도 많이 나온나 씨. 얼마나 망할까? 여기서. 뭐 사용하라는데? 환자. 이 근처에 있냐? 어딘가 뭐 사용하라는 총이 있는 것 같은데. 여기 있다. 찾았다. 재장전 중. 끝. 다 썼놨네. 오. 와 씨. 화염 망설이 형이랑. 1대1 근접에서 맞닿았다. 후. 여기 있었네. 너 저렇게 멀어. 너 반대편에 있지? 2층에. 응. 나 이제 왔네. 나 죽겠다. 너 시간 제한 있지 않나? 응. 시간 제한 있어. 한 10초 정도 안에 와줘야 될 것 같은데. 다행히 형이 아무것도 없거든. 어. 나 씨앗아. 씨앗아. 와. 살렸어. 살렸어. 가치게 살렸어. 어. 살렸어. 도어 어떤거. 정문? 왼쪽에 왼쪽 왼쪽. 우리 왼쪽. 열어줄게. 비켜봐. 뭐야. 열렸어야 되는건데. 블록했나 본데. 알았어. 아 이거. 이거 있잖아.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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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쏘면 될 것 같은데. 안에 애들이 있다. 애들이 막고 있는거야? 아 그러네. 오이씨. 개판이구만. 비켜비켜비켜. 한 대만 쏘자. 한 대만. 한 대만 쏘자. 망간다. 이것들. 딱 갔는데. 진열을 갖추고 있는거 아니야. 씨. 역시나. 오. 예. 좋아. 뭐야. 에. 안돼 안돼. 눕지마. 이러지마. 너 뒤에 뭐가 있나봐. 불 때문에 내가. 전체점을 못해. 안보이지. 왜 안죽어. 헉. 일곱발밖에 안남았어. 어떡해. 런처는 아예 없네. 이거 버려. 아. 거의 다 올라왔네. 이게 마지막일 것 같다. 전투. 허리쇼. 허리쇼. 어. 견총. 견총. 진짜. 조심해. 죽겠다. 아. 슈탄. 니 앞에 슈탄 있었어. 아. 그래. 내 뒤에 니 그 시체에. 여기 약간 마의 구간일거 같은데. 느낌이 쎄. 한계. 막. 총벌여야되는데. 누군가하며 죽어줘야 할 뭐야. 뭐였어. 아퍼. 맞출까. 흐흫 어이씨 어디있어 어디있지? 저기다 아이 잘 안보여 하도 뚝가맞아가지고 이씨 갈수있나 전진 총주어와야되는데 총죽자 총 총알이 얼마없어 어떡해 눕는디야 눕는다 눕는다 누웠다 나도 뒤에 뒤에 폭있다던데 어 총알이 없어 어떡해 총알이 없어 어떡해 총알이 아예 없어 총 총알이 아예 없어 총이라고 할만한게 없어 지금 들고있네 총이라고 할만한게 없어 지금 들고있데 어떡하지 수납 버려야되는데 총 죽을거 없냐 총좀 주고 싶어 어떡해 아니 니 뒤에 니 뒤에 나있어 총주어야되 아앜 아앜 나 마찬가지곤 남았는데 조금 남았는데 2층에 있었던데 씨 아이씨 야 총좋아 여기잘러봐 아 여기서 시작하는거야? 비췄지 총없네 근데 총 여기있다 여기있다 총있다 찾았다 아이씨 식겁했네 어? 아 MP40도 줄까? 이거 진짜 훨씬 낫겠지 어? 아아 판저 저거 기다려봐 잡았다 이거 밀고 지나가는격이야? 이씨 저거를 들어가 들어가 어? 뒤에 뭐있다 어? 뒤에 뭐있다 폭뭐야? 폭뭐야? 어? 야 거기서? 못 구하는거 알지? 구하는건데 너의 희망사항이야 이 흐흐흫 바주카 끝까지 바주카 아 rebuild 아 시마의 구간이고 진짜 잠시 오케 런처 컷 아 쉣 나 이거 죽었다 못 구한다 포기해라 던진다 이번판 설마 진짜로? 비켜 비켜 너가 중요한게 아니야 어 뒤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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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초만 기다려가지고 오케이 떠나온구나 아이씨 진짜 이씨 재키러 포개만 왔나? 아이씨 거의 나왔다 거의 나왔다 음악부터가 바뀌었어 웅대하게 이렇게 들어갑니다 cig 실패 폴 으 pee 동일 군 저거 없애 버리고 hug 긱팔 꽂아버려 그냥 가서 구매키 나 오케 너무 찬다 어? 야 에잉? 헐 칼로 오우 오우여여여 그래 가서 꽂아 줄 것 같네요 깃발 꽂고 죽겠다 아니 얘는 웃긴게 메즈노프 소령이었다가 이번에는 메즈노프 하사도 있어 과거인가 보지 꽂았다 이겼다 칼로 찔러준 줄 알았는데 하하하하 칼로 왜 찔러 하하하 수고했다고 편하게 해준다고 게임셋 아 고생했다 좀비 한판 좀비? 못할 것 같은데 할 수 있나 내가 있으니까 내가 있으면 켤 수 있어 그러면 화장실 좀 갔다와서 응 갔다와 아 여러분 드디어 콜 오브 듀티 월드 앱 월 1편을 끝났네요 2편 지금 보니까 뭐 무료 체험 기간 중이던데 보니까 주말 무료라고 하더라구요 그래서 깔긴 했습니다 근데 멀티플레이 밖에 못해봤어요 멀티플레이 하고 좀비나 캠페인을 할 수가 없더라구요 구매를 할까 생각을 하고 있는데 비싸 4만원이었나 어 이거 내 생년 머리를 알려주는거 아니야? 대충해 그래서 이렇게 4만원이네요 4만원 살 수야 있는데 제가 멀티플레이를 해본 바로는 재미는 없었거든요 딱히 제 취향은 아니었어요 콜 오브 듀티나 배틀필드나 그런걸 안하는 이유가 있어 자랑은 안맞아요 이거 뭐야? 이게 좀비야? 배틀필드라 일단 오늘은 콜 오브 뷰티 월드 앱 워 좀비까지 끝내구요 레인보우 6 시즈에서 이번에 뭔가 업데이트 했다고 하는데 그걸 좀 해볼까 하네요 돌아왔다 돌아왔어? 알아? 진짜 없나? 캠페인 코어에서 나치코어 그럼 만들어줘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